일요일인 오늘 부산지방은 한낮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4.7도를 기록하는 찜통더위 속에 열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졌습니다. 특히 부산 북구 지역은 오후 2시를 지나면서 수온주가 무려 36.5도까지 치솟았고, 강서구와 사상, 동네와 해운대구도 35도를 훌쩍 넘어섰는 등 부산 전역에 걸쳐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. 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오늘 아침까지 11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부산지방은 내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27도를 넘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.